음악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이번 리오올림픽의 명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박인빈 선수가 18홀 마지막 퍼트를 끝내고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박인빈 선수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환호했을 겁니다. 올림픽을 빛낸 KB금융 후원 선수들의 활약을 김병남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16년 만에 부활된 올림픽 여자 골프 종목 박인빈 선수의 마지막 퍼트가 홀컵으로 들어간 순간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경기는 방송 3사를 합쳐 30%가 넘는 시청률을 올리면서 국민 10명 중 3명이 지켜봐 박인빈 선수를 통해 KB금융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LPGA 투어 US 여자 오픈에서 최연소로 우승했지만 그 후 몇 년간 끝모를 슬럼프에 빠져있던 박인비 선수를 주목한 건 KB금융이었습니다. 2014년 KB금융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박인비는 그때부터 메이저 대회에서 영거프 우승하며 골프 여제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세계 남녀 골프 사상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면서 KB금융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아시아 선수로는 올림픽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리듬체조 소년대 선수도 누구나 다하는 KB금융 후원 선수입니다. 정경은 신승찬 여자 복식팀의 동메달로 만족해야 했지만 KB금융이 후원하는 배드민턴 국가대표팀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4년 뒤 도쿄올림픽을 기대하겠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KB금융의 스포츠 마케팅은 더욱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피겨아왕 김연아를 후원하면서 시작된 동계스포츠의 후원은 현재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쇼트트랙, 피겨, 컬링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공식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내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낸 김연아와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 KB 후원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성공 스토리는 함께하고 있는 KB금융에게도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금융그룹이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지학생을 대상으로 2기 KB굿잡 취업학교를 운영해 참가학생과 학교 선생님,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기 KB굿잡 취업학교는 지난 22일과 23일 일산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교육부에서 추천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과 KB 학생증 체크카드 가입학교 학생 등 14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학생들은 KB 경제금융교육과 성공 취업전략 그리고 취업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 모의 면접 등 취업의 유용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고 취업성공의 꿈을 키웠으며 캠프 종료 후에도 매월 정기적인 취업교육과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매칭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B굿잡 취업학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탈락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졸업생 78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KB 대학생 봉사단이 통합발대식을 열고 6개월간의 국내외 봉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이 희원하는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 200명과 대학생 해외봉사단 20명이 지난 19일 여의도 본점 강당에 모여 통합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존기수 봉사단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KB국민은행 대학생 봉사단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봉사단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인 플라리스는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전국 8개 지역에서 수행하게 되며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오나티는 아시아저개발 5개국을 찾아가 빈곤아동 교육지원 등 다양한 국제자원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박인비와 소년제 등 리우올림픽을 빛낸 KB금융 후원선수들의 활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보슬레이와 스켈레톤, 아이스하키 등에서도 KB금융이 후원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선수들도 김연아나 박인비 선수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금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